내가 이거 왜 한다고 그랬지? 머리 흔들어 사정없이 흔들어 뽕듬 이런 의상이려면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야! 불안하지 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재미난 장난감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진동 센서인데 이걸 이렇게 흔들었을 때 총이 나가요. 가만히 냅두잖아요. 총이 안 나갑니다. 머리에 장착을 하고 머리를 흔들어야지 총이 나가는 거겠죠? 되게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흔들어도 흔들리거든요. 가만히 오늘의 목표는 이거를 이용해서 팥지를 먹는 겁니다. 벌써 힘든데 이거? 총 속에 정석적인 솔저부터 한번 해봅니다. 아 머리 아파 진짜 이거 게임하면서 운동되는데? 메리지 봤다! 아 에이미 흔들려 머리 흔들다가 이렇게 하나 먹고 팥지가 아니라 1킬 해야 되겠는데? 어! 미라 늘 깨웠어! 잡아! 나이스! 어허! 힘들어! 궁극기 켜봅니다. 오케이 하나 잡았고 오무야 끝났어? 아잇! 진짜! 이제 감 잡았어. 이제 슬슬 감 잡았어. 아 트레이서 좋다. 트레이서 가자. 아이야! 이게 총 쏘다가 무빙이 안되네? 아! 아잇! 힘들어! 얘네 왜 안나가? 겐지는 안나가네? 총이? 리퍼 괜찮다. 딱 타고서 아아! 타고서 아아! 야 들켰어 들켰어 도망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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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야 부활한다고 또! 부활하지마! 기다려봐. 내가 저기 타줄게 아! 못 잡았어… 아아! 아! 아! 우!bit! 아! 궁 한 번만 쓰면은 캐리 가능하거든요? 머리 흔들면 안 된다. 치솟는 than다. 힐 한 번 받은 ahí. 힐 한 번 받고. ter 놓고 딱 올라가. 타! 시프트 한 번 딱 쓰고! 궁극기! 됐어 됐어 이제 흔들어 아 에임도 같이 흔들려 에임은 고정 왔어 왔어 내 비비였어 야 리퍼 아닌 것 같아 딴 거 하자 가슴에다 할까 그냥 아나 한번 해보자 수면총 맞추고 야 땀나 아 좀 쉬어 아 한 발만 더 맞추면 됐는데 아 지 멋대로 총 나가 고개 흔들면 야야 고개 돌면 안 돼 팀원 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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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팀원을 살려면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진동 센서에 적응한 나무늘보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총을 쏠 때 마우스를 손에 떼야 돼 아예 한 손으로 게임 가능해 한 손 떼고서 FPS 게임의 기본 고지대 내가 뽀냐라니 아 야 왜 여기야 생신약 가고 내가 이거 왜 한다고 그랬지 뽕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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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히 흔들어 해 사자 없이 흔들어 뽕놈 어 어 어 어 도망가 야 자는게 쉬는 시간이야 상대 거점 받는거 예상해서 미친 딱 올라가가지고 준비됐나 쓰리 투 원 맥크리 죽고 남은 갑니다 흔들어 아 아 야 밥이야 피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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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가야돼 나 가만히 있어야 돼 총 쏘지마 야 이거 빠졌나 봐 너무 격하게 흔들어서 야 내 머리카락도 빠졌어 센서가 수명을 다 한 것 같거든요 야 불 들어왔어 왜 앞에 야 불 들어오지마 이 친구 왜 갑자기 숨을 쉬는 거야 다리야 광선 이어지게 계속 쏘면은 레전드 이어지게 절대 안돼 살짝 피하고 앗 아아 아직 붙어있니? 내가 윈스턴으로 한 주 물어줄게요 어 야 불 안 하지마 아아 틀려고 했단 말이야 정답은 시그마다 하 좋아 걸어놓고 레킹불브 조아 아 아 아 품알 좀 그만해 빠졌나봐 드디어 빠졌나봐 아아야 머리 찝는다 내 머리카락 빠진다 야 머리카락 빠진 것 봐 미쳤어 약간 멋있는데 약간 뭔가 내가 진짜 염력술사가 된 느낌인데 잡았어 그래 1 리듬이야 석양 아 두발만 쳤는데 야 너는 총 발로 쏜다 그래 나 발로 쏜다 나는 발로 쏜다 이제 총 아 야야 잠깐만 발가락에 친다 이거 이거 못 찍고 있겠어 야야야야 아아아아아아 발가락에 친한다 아아아아아아 이게 뭔 개고생이야 발을 조금이라도 흔들면 총이 나가 야 발 발 발 발 가만있어 발 가만있어 아아아아아아 아 나 못하겠어 이거 발로 손으로 하자 안해 여러분들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이 마우스가 얼마나 대단한 발명품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스 편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야 못하겠어 야 땀 땀 땀 너무 많이 흘린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센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음성 센서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이건 총이 나가요 오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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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올게요 이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찾아올테일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한번만 부탁드려요 유바